야쿠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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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래 박렬 깊게 야쿠아 갑자기 나 야쿠아 웃기자 야쿠아 아까까지 질질 짜놓고 침대가서 놀라야 아니야 빨리 나와 이것들아 가자 그지 내가 먼저 가야해요 빅뽀 빅뽀 뭐 맛있는 걸 대접해야 되는데 허접한 볶음밥을 무뚝뚝한 부산남자 김정태씨 능숙한 손놀림으로 뚝딱뚝딱 반절 요리실력을 선보였는데요 이미 준비된 슈퍼맨이었군요 야 공 앉으세요 앉아달라고 하자 앉으세요 아이고 지효야 밥 안 먹을 거야? 야 공 이리와 먹으러 가 먹으러 가 야 공 이리와 먹으러 가 아 잘 먹네요 아까 안 먹는다 박살 났는데 네 아 이거 못어 아 이거 못어 계속 고맙습니다. 수리야. 오랜만에 인사해야지. 안녕? 안녕. 아니 아니야. 안녕. 뽀뽀. 너무 급작스럽게 그지 지민아? 제일 잘 먹었습니다. 다음에는 지민이 엄마와 같이 한 번 집에서 계좌 한번 합시다. 네 알겠습니다.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